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시정명령하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료를 조치할 방침이라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시는 조사 결과 조합의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 업무에 관한 위법사항이 있었고 불투명한 자금 차입이나 정보 공개 지연 등 조합 운영에 관한 부적정 사례 또한 적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상반기 서울의 아파트 1만 7천 가구가 입주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2만 3천 가구가 준공될 예정이라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올해 총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5천 가구 늘어난 4만 가구로, 2024년에는 2만 8천 가구, 2025년에는 6만 1천 가구가 집들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하반기 입주를 앞둔 단지로는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 강남구 개포주공, 일단지 등이 있습니다. 한국부동사원이 발표한 주저한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결과를 보면 8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7% 올랐습니다. 수도권과 서울도 각각 0.12%, 0.14% 올라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고 서울은 14주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지방의 아파트 가도 전주 대비 0.02% 올랐는데,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건 작년 4월 18일 이후로 약 1년 4개월 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 3구역의 재건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실태 조사에 들어가서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특히나 지난달에 실시했던 조합의 설계 공모 과정 속에서 위법한 사항들을 적발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오늘은 어떤 정보 알려주실지 간략한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이죠. 서초구의 방배동에 있는 투룸 다세대주택과 또 자양동 개발 이슈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 있는 또 다세대주택 두 군데를 준비했습니다. 네, 김채영 이사님의 정보 체크 첫 번째 지역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사님의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7호선 내방역 역사권에 위치해 있고요. 추룸 구조의 다세대주택입니다. 시세는 9억 9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방배동 하면 서초구에서 인기 지역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넓게 지도를 보시면 일단 방배동, 써레마을 인근에 있는 다세대주택이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고급 주택가고 조금 이제 아파트가 많아지면 또 이 주택가로 인기가 있을 그런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제가 큰 돈 안 드리고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그게 1억대로 투자가 가능한가요? 요새 역전세도 있는데 그런데 일단 또 금액이 많이 낮춰진 거, 거의 하나 남았다고 보셔야 되죠? 조금 싸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도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뭐 이 입지가 고속터미날, 터미날도 이용할 수 있고 또 병세권 좋아하죠, 여러분들. 또 여기 뭐 역세권, 병세권, 서울 성모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방배 사잇길이라든가 카페 골목이라든가 젊은이들, 또 이 설의 마을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금 인기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9호선 있죠? 이쪽에 보면 7호선 내방역 있고, 그래서 이 9호선 앞에 지금 반포주공 아파트 건설 중이고, 여기에 또 한강공원 또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입지가 참 좋습니다. 또 국립현충원 녹지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보면 조금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고가죠. 그래서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또 이렇게 입지 좋은 곳에 지금 이렇게 자리 잡아놓으면 토지 가격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강남의 토지가, 오늘 준비한 건 한 12평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은 좀 나중에 개발이 될 때에는, 요새 뭐 소규모로도 개발되기 때문에, 아 뭐 그거 언제 개발돼요? 근데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개발을 떠나서 투자해도 나중에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 곳, 그런 데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쪽엔 대법원, 고등법원, 법조단지가 있어서 고소득 연봉자들이 많이 있고, 뭐 여기 공원도 있죠, 서리풀 공원이라든가. 또 저는 좋은 게 국립국악원, 국립, 아니 예술의 전당, 그래서 예술도 가까이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덤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학군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서울고, 서초고, 상문고, 동덕여고, 서문여고. 학군 좋죠, 일자리 가까이에 있죠,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죠, 교통 좋죠. 모든 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강남 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기 보면은 앞으로 지금 일자리가 서울이 약 한 강남 쪽으로 치우친 일자리가 대기업 사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약 한 4분의 1이 몰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도 이렇게 일자리가 많아서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삼성동에 커다랗게 굉장히 영동대로 지하도시라든가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가 잠실 마이스 단지라든가 크나큰 메머드급 개발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뭐 2028년, 2029년 그때쯤 되면 굉장한 일자리가 약 100만 정도 이상 파생되는 게 120만까지도 예측할 정도로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주거지는 이 일자리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강남 쪽에 주택 가격이 더 오르지 않나 그런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게다가 또 강남 쪽에 여기 강남역 쪽에 롯데칠성, 코롱 부지, 서초동에 정보사 부지 개발, 남부터미널 재개발, 사당복합센터, 환승센터 개발, 양지우면, RNCD 개발 특구 지역,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개발, 수서역세권 개발. 이렇게 강남 서초구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앞으로도 생겨날 것이다. 예측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어떤 개발이냐. 현대, 삼성동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굉장히 높게 개발 예정이고요. 또 잠실 마이스,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러죠. 잠실 운동장 마스터 플랜이 같이 연계돼서 또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마찬가지로 지하가 영동대로 복합 개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매우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이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굉장히 큰 5천 세대, 6천 세대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데 만 세대가 채 따라오지 못하죠. 일자리는 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만 해도 3만 일자리가 들어온답니다. 따라가기 힘들죠. 그래서 강남 쪽의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그 가치는, 주택 가치는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고 방배동이 지금 재건축이 15구역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아타운이다, 신속통합기획이다 이래서 조금씩 작은 단위로도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또 예측을, 또 개발 이슈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긴 재건축의 절차가 짧게, 예전에 10년, 15년 걸렸던 게 이제 4, 5년, 번동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 걸린 입주까지가 4년 조금 더 걸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런 개발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이 서초구에서 마지막 남은 노른자의 땅이라고 그러죠. 국분정보사부지 개발, 이쪽에 개발이 뭐 바이오 금융 첨단산업 스타트업들이 들어오지만 같이 또 연계해서 예술 문화의 거점으로 예술회관 같은 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또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롯데칠성 코오롱부지 개발, 롯데사옥이 또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난번에 이제 삼성타운 바로 옆에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이쪽으로 강남역을 위시해서 늘어나고 또 이렇게 색깔 있는 부분이 나중에는 또 종상향이 돼서 고층 빌딩으로 다 바뀝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홍콩이 지금 이제 다 이주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금융업들도 여의도나 이런 쪽으로 강남 쪽으로 많이들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들어올 예정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강남은 우리만의 강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강남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남부터미널 개발, 남부터미널이 지금 오래돼서 뭐 터미널들 요새는 조금 많이 옛날보다 그렇게 자꾸 축소되죠. 그래서 터미널과 같이 함께해서 쇼핑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주거라든가 사무실 뭐 이런 게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자리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당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도 사당동에 가면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쪽에 뭐 거리가 전부 그 버스 번호로 쫙 줄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거를 한 곳에 이렇게 건물 안에 환승센터를 하면서 위에는 뭐 쇼핑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쪽도 일자리가 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일자리 뭐 주거지 사람들이 많이 몰림에 따라 교통도 점차적으로 자꾸자꾸 편리한 교통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뭐 급행이다 완행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편리하게 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친환경적으로 저렇게 녹색 녹지를 또 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녹지 공간이 기다랗게 생기면 어떤 우리가 뭐 휴식 코스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 하면 교통이죠. 교통이 이렇게 바둑판처럼 한 블록 한 블록 갈 때마다 전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전철을 이용할 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뭐 외곽순환도로라든가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지방도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많이들 일자리나 뭐 주거라든가 많이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 삼성동에 GTX AC 노선이 들어오죠. 또 양재동도 들어옵니다. 강남 수서도 들어옵니다. 강남은 이렇게 세 군데에 GTX가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강남 접근성이 얼마냐 몇 분이냐 거기에 따라서 요새 뭐 강남 접근성에 따라서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움직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다 좋은데 이렇게 좋은 곳에 우리가 투룸 25평입니다. 투룸 25평이고 실평수는 한 18평 정도 되고 대지 지분이 한 12평 한 12.5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9억 9천만 원 중소도시 경기도권 아파트값보다 비싸네요. 그럴 수 있지만 그만큼 방배동이라는 그 입지 자체가 땅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9억 9천만 원인데 전세가 9억 원 정도 8억 9천만 원 임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1억 원 가지고 어떻게 이거 됩니까? 지금 뭐 역전세난도 나는데 이게 웬만입니까? 그러는데 그만큼 이 금액이 요즘 이제 뭐 분양하고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전세는 그냥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회에 앞으로 이제 원자재값이나 뭐 또 인건비라든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요즘 아파트도 예전에 분양했던 미분양 분들이 많이 소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나온 아파트들은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 한번 와서 보시고 선택하면 옳겠고요. 꼭 뭐 개발을 떠나서 좀 많이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손해가 없습니다. 게다가 임대금액 5천만 원에 월 3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 강남 월세 조금 월세 시장이 좋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대출 한 5억 원 정도 받으시면 4억 4천만 원 정도 실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방배동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김채영 이사님께서 첫 번째 지역은 방배동 알아봐 주셨고요. 두 번째 지역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채영 이사님의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2호선과 7호선 건대입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천 5백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강가에 있는 아파트 많이 로망하시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한강 쪽에 있는 압구정동 재건축이라든가 성수전략정비구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아파트 가격이 강 쪽에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가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양동, 자양사동, 모아타운이라든가 신통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양 2동에 있는 물론 강하고 가까이에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강하고 가까이 있다니까 바로 강 앞에 있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닙니다. 강 앞에 있는 아파트도 있을 수 있지만 강에 가까이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게다가 이곳 같은 경우는 대학가를 끼고 있죠. 대학가 하면 많은 상권이 많이 형성돼 있고 또 소비가 많은 곳이죠. 게다가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에서 또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곳이다. 그래서 이런 곳에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지금은 뭐 2, 30억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적은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세월값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조금 한 2억 정도 투자해 놓으셨다가 기다리면 좀 세월이 지나서 기다리면 또 그런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게 생겨서 요즘 모아타운이 적은 구역을 모아서 이렇게 개발한다 해서 많이 인기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모아타운의 구역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죠. 그래서 아파트 받을 만약에 받게 되면 10년 안에 받을 수 있죠. 예전에 재개발 뭐 이런 거 이런 재개발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15년까지도 걸리는데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번동 1호죠. 거기는 4년 4년 2개월인가 4년 조금 입주까지입니다. 굉장히 빠른 그런 모아타운 개발이죠. 그래서 모아타운이 개발이 만약에 지정돼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5, 6년 예상하시면 좀 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 뭐 우리가 8사제곱미터 굉장히 인기죠. 요즘은 8사도 알파룸에서 방이 4개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물론 강남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송파구, 성동구 뭐 이렇게 주르륵 인기 있는 지역이 5군데 나왔는데 광진구가 그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가가 집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 이쪽은 이제 건대, 성수동, 건대 뭐 이런 많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뭐 스타시티라든지 복합, 원스토 그런 몰이 있기 때문에 모두들 이쪽으로 많이 모이고 또 대학과 먹자 골목도 되어 있고 또 대기업 상권, 복합 문화 공간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다. 인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은 우리가 만약에 전원세를 났을 때 그만큼 좀 공실이 없고 인기 있는 지역이다. 투자할 때 이걸 좀 보셔야 되죠. 공실이 있으면 많은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은 지하철, 지하화가 계속적으로 지하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하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호재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지상은 또 새로운 깔끔하게 정리되고 지하로 지하철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철에 있는 것은 지하로 지금 사업 계획을 많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에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가 이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오피스텔이다, 우편 또 그런 게 들어오고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이런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완공, 내년에 완공 예정이죠. 일자리는 많이 늘어났는데 주거시설은 빨리 따라가지 못한다고 제가 그랬죠.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곳이다. 또 자양일촉진지구 18층 규모 광진구 통합청사, 행정, 상업업무 주거를 아우르는 복합타운 10개 동이 들어옵니다. 31층 규모죠. 34층 호텔도 들어오고 오피스텔도 들어오고 또 문화공간도 들어오고 그래서 아파트는 1363가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 또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내년 준공 예정이죠. 그만큼 첨단 업무 복합단지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양동이 옛날 자양동이 아니죠. 또 게다가 이제 동서울터미널 또 현대화 사업이 계속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에 드디어 내년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터미널 역할만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고층으로 건설이 돼서 터미널이나 또 판매시설이나 업무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또 늘어난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아타운 하면 모아타운이 뭔가 그러는데 그냥 한국말로 모아서 모아서 모아타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또 뭐 이런 구역 이렇게 여러 구역이 모여서 한 단지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단위로 블록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한 군데 군데 세 군데다 이렇게 해서 한 단지처럼 한 단지로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그만 면적에도 1500m 1500제곱미터 이상 확보 시 추진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아주 넓은 땅에만 재개발이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작은 땅으로도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규모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뭐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도 단지가 많고 가구 수가 많으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게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낙후된 지역을 조그마해서 개발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깨끗하게 생활환경이나 주차 문제라든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은 단위로도 개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시세는 5억 5천만 원이죠. 그래서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천 5백만 원인데 전세를 활용하시면 전세 3억 2천에서 3억 5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억 1,500에서 2억 3천만 원이면 미래의 아파트도 꿈을 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2억으로 아파트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또 해보신 분들은 과연 조금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결국은 낙후된 동네는 개발이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 금액은 우리가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 3천만 원에 월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 월세 수익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좀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 2억 8천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진구 자양동에 한강가에 거의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이렇게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즘은 뭐 이런 것뿐 아니라 요즘 아파트 특별 분양해서 적은 금액으로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기회에 지금 아파트 가격도 자꾸 술렁술렁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옳겠습니다. 투자 전략을 보시면 자양동 같은 경우는 한강, 한강면의 신속통학기획 또는 모아타운 후보지로 소규모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좋은 거는 바로 강 건너면, 다리 건너면 청담, 압구정, 성수, 송파 등 상급지 접근이 우수하다. 일자리 가까이에 빠르게 출퇴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이 아주 편리하죠. 2호선, 7호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그래서 자차 이용도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곳 같은 경우는 대학가라든지 직주 근접성이 우수, 투룸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가가 있기 때문에 상권이라든가 아니면 또 바로 다리 건너 강남까지도 직주 근접지로 빠른 거리로 2호선, 7호선이 있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우수해서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서울 한강변 핵심 입지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핵심 입지로 그만큼 변모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가치가 상승되고 또 개발 호재가 풍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일자리를 따라가는 게 주택이, 주택수가 일자리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는 계속적으로 오를 것이며 더군다나 강남이나 서울은 우리나라만의 서울이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많이 주시하고 홍콩, 금융 그런 회사들도 이쪽으로 올 계획으로 많이 잡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강남이라든지 서울 중요 지역 여러분들이 많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 선점하는 방법들, 방배동과 자양동 지역 소개 들려주셨고요. 무료 상담 자리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채영 이사님께서 아파트 소액 투자를 주제로 상담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와 함께해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샘 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김채영 이사님의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한강변 개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미래 가치를 보유한 두 지역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지역 성함도가 높고 끊임없는 임차 수요가 있는 방배동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소규모 재개발이 기대되는 자양동 알아봤습니다. 한강변 개발이 기대됩니다.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대인데요.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벽에 대 kinds한 과정을 얻을 수 있고 미래의 상태로 장면을 얻을 수 있고요.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해 보치는 곳으로 들어가서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res을 이동합니다. 김채영 이사님은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았이 있습니다.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대 cabez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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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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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인들의 수요들, 또 이곳의 집가가 상승될 수 있는 요소들, 충분히 투자처로서 투자 전략 세워보실 수 있겠습니다. 풍부한 임차 수요와 개발 호재를 앞둔 역삼동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고요.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박대근 대표님께서 1, 2억 원으로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와 함께해 주신 박대근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 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박대근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